BNK 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의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선정됐습니다. 빈 후보자는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한 이후 2013년 경영진으로 선임돼 영업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 신금융사업본부장, 미래채널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4월 은행장 경영 공백 발생으로 직무대행에 임명됐으며 이후 2017년 9월 은행장에 올라 2021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바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빈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축적된 금융 분야 전문성과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경력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빈 후보자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에 BNK 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